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 가능 인구가 줄면서 우리 농어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이 분야 발전을 이끄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 농어촌 발전을 이끄는 이런 도민들을 시상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화해농화를 연 강종삼씨. 7종의 야생화로 시작했던 농사는 현재 200여종까지 늘려 재배 중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연구하면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이젠 야생화 박사급. 생산뿐 아니라 꽃체험학습장,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식물교육까지 꽃농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뻗어가며 희망을 일구고 있습니다. 제 식물이 밖으로 나가서 조경업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2000에서 40년 넘게 소를 키워온 임간빈씨는 소를 위해 손수 건강기능보조제를 개발했습니다. 일이 뛰고 절이 뛰며 가진 시행착오 끝에 마치 사람이 건강기능식품을 먹듯 자신이 키우는 소의 특성을 밤낮으로 살펴가며 알맞은 건강기능보조제를 만들어 품질을 높였습니다. 이제는 그 노하우를 다른 축산농가에 전수 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다른 축산인에게도 보급을 해서 우리 모두 같이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이렇듯 우리 농업을 잘 이끈 경기도 최고의 농업인 14명과 농정업무 평가 성적이 우수한 시군 10곳을 선정해 각각 시상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농정평가를 최우수상을 받아서 힘들었던 우리 농민들 안성에 그리고 또 함께했던 안성 시민 모두가 다소나마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농어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저 또한 직접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농촌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축하드립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언제나 우리 농업인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은 27번째. 지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총 272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인내심으로 농업을 지켜내는 농어민 모두가 우리 사회발전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